여행도 전쟁이다! 배틀 드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해외 축제 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여행자분들 함께 오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신 백분의 판정단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정한 우리 판정단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해외 축제를 즐기는 여행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얀마 바간이었죠? 수진 씨 바간 보니까 솔직히 어땠어요? 저는 진짜 친구끼리 가도 이렇게 너무 재밌게 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반면에 바간 여행에서 거의 안 먹었어요. 사실 여행은 또 그 지역의 음식도 또 먹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소량만 드셔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근데 이 두 분이 안 먹는 분들이 아니신데? 저희 사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 좀 편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작팀에서. 솔직히 둘이 누가 더 먹어요? 저는 진짜 먹는 걸 좋아하고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미얀마의 먹는 것도 사실 좋았지만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그 열기구. 앤의 버킷리스트 그 열기구를 탄 게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개인당 40만 원인 거죠. 아이고. 그건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38. 38. 올리면 40이죠? 네. 비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애는 만약에 가면 탄다, 안 탄다? 전 탈 것 같아요, 솔직히. 승부를 떠나서. 홈비 씨는? 네. 저희 근데 갔을 때 안 타면 손해 아닌가요? 그쵸. 저기까지 갔는데 저걸 안 보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뭐 다. 아, 어떡해. 근데 40만 원은 좀. 사실 뭐 바간까지 갔는데 저거 안 타는 것도 있으세요. 맞아요.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굳이 타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럼요. 맞아요. 자, 이제 태국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될 텐데. 네. 또 가요, 태국을. 네, 가야죠. 이번에 축제니까. 제가 가본 태국이 파타야, 치앙마이, 포켓, 끄라비, 방콕 다 가봤어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볼 것도 없지 않나 새로운 거는. 그냥 바다면 바다, 정글이면 정글 다 나왔거든요. 태국만 해도 크죠. 우리 빅세 앤과 홈비 씨가 갔다 온 곳이 정확히 태국이 어디? 저희는 태국이 젊은이들의 배낭 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중에서도 또 유명한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빠이라는 곳입니다. 빠이? 어머, 방콕이랑 엄청 머네. 진짜 북쪽이에요. 치앙마이보다 더 북쪽이에요? 근데 또 치앙마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빠이를 가는 방법은 치앙마이까지 가는 직항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얼마나 걸려요, 치앙마이까지? 치앙마이까지는 한 다 여섯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비행기는 걸리고.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또 차를 타고 세 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빠이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여섯 시간에 세 시간이면 아홉 시간인데. 그만큼 좋겠죠? 아니 너무 좋았죠. 혼빈 씨. 그만큼 좋겠어요. 사실 다 아홉 시간인데. 흔들어 봤거든요. 딱 갔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내렸을 때가 정류장이었는데. 한적하고 깨끗한 시골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여행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봤고.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 후기들이 있고 사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이는 그렇지 않은 장소거든요. 아직 없나요? 네, 현지인들한테 더 유명하고. 그리고 여행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숨겨진 장소. 맞아요, 숨겨진 여행지.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여행 주로 한 번 어땠어요? 어, 많이 달라요. 약간 디지털 쪽이고 저는 좀 아날로그로 잘하는데. 그리고 또 캐릭을 엄청 짜서 가요. 저는 거의 가면은 거기 있는 걸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싶은 편인데. 아, 즉흥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짜면 안 좋은 게 이걸 못하면 너무 아까워. 아, 맞아, 맞아, 맞아. 뭔가 손해본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둘이 잘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잘 맞았어요. 그게 잘 맞는데. 아니, 공변. 아, 약간 아날로그예요? 아, 네. 사진 찍을 때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거의 필름 카메라나. 오, 진짜. 거의 그런 쪽을 좋아해서. 오, 진짜. 저는 블루투스 사용해요. 그냥 삼각대 들고나서 블루투스로 이렇게. 오, 진짜. 이렇게 누가 찍는 것처럼 찍어요. 아, 초도 안 되고. 왜냐면 근데 매번 이렇게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구도로 저희만이 아는 그런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좀 남기려고 삼각대와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해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비용이 저희가 태국보다 조금 비싸다는 저희가. 네. 그쪽은 좀 싼가요? 이게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방콕도 저렴하잖아요. 방콕의 3분의 2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치앙마이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빠이 식당 보시면 쌀국수 한 그릇에 2,0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도 아까 1,800원이었는데. 우리는 닭 한 마리가 더 맛있어. 우리는 닭 한 마리가 더 맛있어. 닭 한 마리가 더 맛있어. 한 마리가 아니기만 해봐. 쌀국수가 안 보여 닭 때문에. 맞아. 닭 다리 몇 개 있으면 한 마리 들어간 거지. 그럼. 공부에 낫도 통하네.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따위는 약간 흥정이 가능하대요. 맞아. 그리고 홍빈 군이 또 태국어 공부를 좀 해와서 열심히 좀 딜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언어 담당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좀 소개를 좀. 저 끝으로 좀 보기 전에 좀 몇 개 배워봅시다. 우리 저작진이랑 다르잖아요. 일단. 앞접시 주세요. excuse me. excuse me. 앞접시 좀 주세요. 앞접시. 이거 아니잖아요. 저희 일단 저희가 갔을 때 거기가 새해에요. 새해를 맞으셔서 간 거라서. 사와디 삐마이크랍 이렇게 해서 세 분 많이 받으세요. 사와디 삐마이크랍. 사와디 삐마이크랍. 사와디 삐마이크랍. 사와디 삐마이크랍. 사와디 삐마이크랍. 네. 좋네. 깎아주세요. 론노이 낙합이라고. 론노이 낙합. 론노이 낙합. 커 론노이 낙합 이렇게 해서. 네. 이게 꼭 짚어야 돼요. 커 론노이 낙합 이러면 이거 깎아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아 그럼 그게 통해요? 네. 정말 많이 해야지 통해요. 그러면. 근데 왜냐면. 되게 한 번 말하면 웃으면서 또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원가가 이제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을 하니까 깎아주기 때문에. 또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딜 가서. 어쨌든 뭐 두 분은 약간 배낭여행 컨셉으로 가신 건데. 맞아요. 관전 포인트가 좀 있다면. 아주 살짝 얘기하자면. 인생 사진을 남기고 여행 버킷리스트로 뽑는다는. 그랜드캐년.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그게 태국에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어? 저 지금 소름돋았어요. 아이. 그랜드캐년은.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근데 저도 처음에. 다른 게 있겠죠. 저도 처음에. 그랜드캐년이 어떻게 거기 있어요. 캐년이라 듣고. 아 그래도 원 좀 안 하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가서 봤을 때. 저희도 그 열기구 탔을처럼. 전율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차려 봅시다. 아 맞다. 투어명 뭐죠? 저희는. 5, 6, 7, 8. 하겨덩리 2, 3. 예. 오 뭐야. 제일 화려하게 출발한 것 같은데요. 오 마이. 이랬어.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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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오 바삭. 페스티볼. 일단 해외 축제를 잘 몰라요 저희가. 해외에 무슨 축제가 있는지 잘 몰라서 나와 and off. 가보고 싶다고 처음 생각했던 축제가 떠올라 가지고. 먼 어딘데? 들어가고 싶다. 와마 Const في Tay einem 바 HT. 김아리 축제 너무 많고 싶은데 재밌죠 인지해줘 김아리 축제 틴 잔 축제 솔츠남 축제 캄보디아 싱가포르 일본 축제가 많네 축제가 다 좋아서 그러면 송크란도 괜찮다 제가 여행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나라가 태국이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되게 힐링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랬어 물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근데 축제까지 해 그러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알겠습니까 이게 태국 전 지역에서 지금 하는 거네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코사무위 뭐 여기저기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원조가 치앙마이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된 모든 것은 원조가 역사가 가장 깊다고 그럼 가장 그리고 다양하게 차곡차곡 잘 쌓여있다고 아니 근데 치앙마이가 예전에 배틀트립에 한 번 나왔었어 나왔어요 놀라셨죠? 거기 분들인 줄 알고 너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 그때 진짜 세상을 다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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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유명한 축제죠 맞아요 세상을 다 뒤집어 세상을 다 뒤집어 점점 과격해지죠 물을 맞았어요 물풍선처럼 번진다는 물풍선으로 번지고 그리고 저 물풍이 되게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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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세요 수술을 들여서 근데 우리가 이것만 내일이 할 수는 없잖아 맨날 물 뿌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 1일부터 15일까지 라니까 하루 정도만 제대로 즐겨도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날로 그쵸 마지막을 하얗게 불태우고 로프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자 샤이마이를 가도 그 근처에 또 할 것들 배낭여행으로 하면 이렇게 좀 젊을 때 해볼 수 있는 여행이 배낭여행이 진짜 딱이야 아 딱 나오네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안식처 이게 뭐 다 돌아다닐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할 게 되게 많네 글 중에 유토빠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네 유토빠이? 그게 뭐야? 유토피아로 아 유토빠이 아 근데 진짜 배낭여행객들 많이 있어요 진짜 자유로워 보여요 여유가 느껴져요 유토빠이 유토빠이 아 그냥 원기 조이 트립 예 유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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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웅민아 시작하자 야 진짜 없어 야 진짜 없어 잠금 멈추지 못해 용 쓰고 있네 지금 내가 왜 오냐 뭐가 찍어라 타오라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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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타오라이카 잘하는데 책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올라와서 책을 보고 계속했어요 야 야 너무 예뻐 이거 벌써 이긴 거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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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합니다 짜잔 늦게 가네요 여기가 빵이 나와서 다른 공기를 한 번에 느껴야지 딱 온 게 실감이 나거든요 그럼 여기 바깥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빵 느낄 수 있다고 네 딱 그 경계선이 나머지 네 이제 못 나갔네요 이제 실감합니다 자 자 자 잠깐 기다렸다가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짠 별거 아니지만 누리고 또 철저하게 다 짜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빼곡하게 일단 숙소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요 아직 빼곡하게 철저하게 다 잘 짜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은 나만 믿고 와 괜찮아 진짜로 플레이니 아 알차 짠 아 어때? 내가 준비한 숙소 행복하다 널 위한 숙소 이거 봐 이게 다 네 거야 와 아 이 침실 봐 넓다 와 오늘 점심해서 사람 한 명 뒀어 어떻게 저 맛으로 갈아입고 올까요? 어 갔다 와 어 화장실 저쪽에 뭐 몇 개 있어 아 저기도 있고 네 장난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미니밴을 기다렸다가 이제 가는 거지 기다리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어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도 되고 숙소가 아닌 듯이 얘기했지만 숙소네요 아 숙소지 그럼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기다릴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잠시 머무르는 거죠? 그럼 5시간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해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치앙마이로 나가고 하면 돈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미니밴을 기다렸다가 이제 가는 거지 아니 여기 그냥 누우면 되겠네 아 네네 미니밴 하면 빼어줄 테니까 네 네 홍빈은 저런 거 딱 질색이죠? 아 저는 그냥 노숙하는 건 괜찮은데 네 기대하고 갔는데 노숙이라니 아 기대감을 부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배낭여행의 묘미죠 첫째 날이 저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저희는 진짜 직원도 없어 진한 거야 진한 거야 진한? 나한테는 20대의 마지막이에요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너무 좋은 여행이네 아 너무 행복해 잘 먹는 거 같아 너무 멋있어 난 진짜 이런 배낭여행을 너무 좋아해 나한테는 20대의 마지막이고 너는 20대에 딱 이제 한창일 때를 먹고 있잖아 그만큼 즐거운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 뭐죠? 허리 이것 자 여기 와 아 왜냐면 이 차가 진짜 편해 내가 한국에서 미리 예약해놨단 말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이 차가 빠이 가는 동안 편안하게 갈 수 있어 갑시다 차만 타도 구기 영화를 누리는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노인으로 와 길이 엄청 불다하네 아 아 와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길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저길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곧 경비행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생기기 전이었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네 5월 중순부터 경비행기가 생기면 40분이면 가요 어머 이야 꼬리는 세 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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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배낭족들이죠 네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계세요 뒤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여기가 배낭여행객들의 안식처라고 훈련해요 아 도착 아 아 해 쨍쨍이 어 차에서 좀 쉬었나요? 여기가 앉으면 큰일 나요 항상 이렇게 미니백 타면 여기서 내리는 거지 가자 여기 봐 여기 앞에 우리 같은 동지 배낭개소인데 어 와 크라네 저기 뒤에 따라 붙으면 몰라 나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무도 처음에 왔었네 맞아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 아 진짜 좋다 뭔가 그런 여유로움이 되잖아 어 거리 이렇게 딱 걷는 것 자체에서 어 약간 진짜 방콕보다는 한가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골길 같은 느낌이 어 하나 달라있네 그리고 여기가 관광개발을 지역주민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놓고 있어요 깨끗해요 맞아요 와 오 마실 거다 오 이거 먹자 네 이런 거지 길거리 음식 먹는 맛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 응자 어떻게 해야 돼 사와디캅 사와디캅 내가 이걸 정리해서 여행 계획표를 짜올 테니까 네가 태국어를 공부하는 거지 우린 만민 공통어가 있어 아니 없어 태국어를 해야 돼 왜냐면 말이 끝내야 뭘 해도 하지 일상 생활에 대한 간단한 것만 잘 외워보면 되지 않을까 혹시 리더의 말을 잘 듣네요 되게 잘 들어요 네 후덜되긴 하는데 잘은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태국 바람이 진짜 어려워요 이거 봐요 어디 갔어 갔지 읽는 것부터가 달라 이렇게 초장 문과와 종장 문과라는 게 있고 나이롱 렘님이란 ifa 그냥 뭐 초 yell음 포기하고 가야 돼 아니 왜 제일 어려운 걸 골랐어 제일 싫어 오블리 씨가 안 할 것처럼 하면서도 열심히 해요 맞아요 비행기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와 , 성토니카 긴장 진짜 처음에 긴장됐어 진짜 시간을 못찾고 긴장됐어 성토니카 옆에서 본 거 있어요 심지어 계속 는 오 알아들었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워터멜론 는 원 망고 원이라고 형을 해 오 맛있어 저거 망고? 망고랑 수박이었어 엄청 달아 그치? 엄청 달지? 맛있어 생각보다 더 맛있어 충격 오 진짜 달달해 저 아기들 조심해야 되는 아기들 자기네들끼리 아 쏜다 쏜다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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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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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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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닿는데 손이 안닿는데 형이 나오시더라고요 형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형은 좀 쎄셨어요 안녕 귀여워 귀여워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거기서 내가 준비했지 밥 먹을 때를 여기도 예약했었나요? 예약을 했고요 아 진짜 그쪽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북부에서 되게 유명하죠 카우소이? 어 그리고 파이에서 이 카레면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랬어 카레면 그래서 한번 꼭 먹어봐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딱 한 그릇 먹고 또 여기 길거리 음식들도 많고 갈 곳이 많으니까 돌아다니고 응 그리고 내가 계획을 또 철저하게 짜왔으니까 이렇게 철저할 수 없어 이렇게 빼곡할 수가 없고 대단해 고고기 위에 이게 뭐지? 저거 진짜 맛있었어 어우 뭐야 이거 넣어서 먹는 건가? 어때? 물어볼 거야 하지마 넣어서 드신 건가? 물어볼 거야 제가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몰라 네 어떻게 먹는지 여쭤봤어요 아 그냥 입맛에 맞게 골라서 넣어 먹으면 될 거 같다고 확실해? 네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먹는 거라고 해 오케이 알겠어 얍? 아 맞아 맞아 저랑 의미가 없다고 저랑 의미가 없어요 아 또 하나 썼네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이거 하나 쓰면 뿌듯한 거 그럼 그렇게 해서 원래 외국어를 계속 배워나기 시작하는 거지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넣어 먹어야 맛있을 거 같은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음 음 가져갔다 드릴게 맛있어 좀 더 좀 더 단하다 그렇지 않냐? 맛있지? 맛있지? 그리고 약간 이거 약간 카레 라면 같은 맛이라 알잖아? 카레 라면 같은 맛이 약간 이거 맛있어 이거 한국인 한국 분들 입맛에 되게 잘 맞겠다 후춧가루 말고 후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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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맛 후추맛 난다 맞아 맞아 칼칼하다? 약간 칼칼한 것도 있고 근데 맵지는 않아 이게 약간 맛있다 언제까지 계획을 숨길 거예요? 추는 게 아니니까 왜요? 아니 근데 미리 말해주면 봤을 때 기대감이 떨어지잖아 아니요 기대하고 있어요 뭐? 봤을 때 기대감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다 성공했잖아 숙소도 좋았지? 뭐하는 숙소도 좋았지? 숙소도 좋았잖아 숙소도 아니었잖아 실패하더라도 대한대도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면 돼 편하게 너는 태국어 잘해 알겠지? 이제 스쿠터를 타고 이동을 해야지 아 드디어 스쿠터를 탑니까? 그럼 제주도처럼 이렇게 스쿠터 타고 그냥 다 돌아다닐 수 있어 왜냐면 워낙 워낙 교통수단이 다 이런 차량보다는 스쿠터 타고 많이 다녔어 봐봐 원래 갔다가 저기 그냥 똑같이 또 배낭하시는 분도 스쿠터 타고 가시네 30분이면 아무리 멀어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시원하게 타고 계신데 빨리 저희도 이 더위를 스쿠터로 오케이 스쿠터 자기를 찾으면 돼 이제 와 멋있다 귀여운 것도 있네 사나 모토바이 같은 것도 있어 경주용 막 이런 거 예쁘다 근데 스쿠터가 생각보다 진짜 저렴했어요 100파트 200파트면 진짜 저렴하네요 이거 괜찮다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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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귀여운데 어렸을 때 만화 보고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 저런 만화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 저렴하네요 오 예쁘다 평홍하지 않게 맞아요 되게 예뻤어요 예뻐서 뽕한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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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다 13,000원대 24시간에 이게 13,000원이야 하루에? 네 24시간 저렴해 엄청 저렴해요 그리고 대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면 도와주러 출장 서비스까지 네네 이거 조금 운전하기도 더 편할 거 같아 대박 예쁘다 대박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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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리가 너무 예뻤어요. 박성현이 저러고 있잖아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되니까. 시원하네. 뭔가 속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유일자적하게 살고 싶다. 저렇게 타고 가다가 옆에 코끼리도 있어요. 코끼리? 집에 무슨 애완용처럼 코끼리가.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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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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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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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코끼리다. 우와. 대박. 우와, 진짜 부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시원했어. 먼저 제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숙소니까. 숙소. 뭐야? 나무 위에 진짜 집이 있는 건가? 우와, 이렇게 나무 위에 집이 있어요. 어? 어머, 어머, 어머. 나 이거 로망이야. 이거 진짜 꼭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진짜. 어, 암모네요. 아, 저기 빠이는 생각보다 스쿠터로 모든 곳을 좀 이용할 수 있어요. 스쿠터면 30분 거리면 다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은. 널 위해서 준비한 숙소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 곳이야. 우리는 거의 무슨 자연에서 숙소를 구하나요? 아, 뭐, 여기서 자도 되고. 여기 너무 포근하게. 여기가 우리 모두의 숙소? 그럼, 그럼.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아, 장난이고. 진짜 우리의 숙소는? 저기! 저 위에서 계속 우리가 자는 거야. 오, 너무 좋아. 진짜 자연. 저렇게, 맞아.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들여다보죠. 우와, 이게 계단이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더울 것 같잖아요. 아, 계단이구나. 근데 되게 시원해. 그러니까 숲속이라 그런지 되게 시원하고. 이거 진짜 나무 타는 것 같아. 신기하네. 여기도 몸무게 제한 이런 건 없는 거죠? 없어, 없어. 아유, 어르신들은 힘들겠다, 저기. 근데 저기 낮은 층에도 저런 집이 있어요. 오, 이거 봐. 진짜 대단히 나가면 좀 못 올라가요? 저한테 딱 독합한 것 같아요. 배낭 여행객, 배낭 여행객들은 너무 좋다, 여기. 캐리어를 들고 다니기보다 배낭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숙소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배낭 여행하는 남녀 커플이면 정말 좋겠다. 약간 되게. 맞아, 맞아. 아, 꼭대기구나. 이거는 거의 사다리인데, 계단이 아니라?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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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거 대장 잘못이니까 여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위에는 조심해야죠. 아, 여기. 와, 여기서 그냥 침대 깔고 자는 거야. 어머,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안락하는 끝이에요. 너무 귀엽다. 안에서 이렇게. 너무 좋아. 중간에 나무가 그렇게 나 있어요, 그냥. 너무 귀엽다. 진짜 좋다. 우와. 우와. 어머, 나무를 그대로 다 살렸네요. 네, 맞아요. 여기가 침실이네. 아, 안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저게 성수기 때 제일 비쌀 때 얼마라고요? 700받이에요. 설마요? 24,000원. 24,000원. 1받이에요? 네. 10만원에 누구셨죠? 아, 약간. 비결없어. 우린 수영장에다가 최고급 호텔이고. 아, 여긴 자연과 하나가 돼. 이건 자연과 그냥 방이잖아. 아, 진짜 좋다. 정말 놀라운 건 저기가 와이파이도 돼요. 이게 무슨 조합이래서. 제일 좋다. 이렇게 밖에 경치를 볼 수 있고. 봐봐, 밖에 현대식 건물이 없어. 우리가 늘 보던 그런 광경들이 없고. 다수피아. 예쁜데 간단하게 잘 지났다. 이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소름을 더 잘 들린다는데, 물소리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리가 사실 서울에서 듣기가 힘들잖아. 이제. 뭔가 절에 있는 것 같아. 응. 아, 너 절 출신이잖아. 홍빈이, 홍빈이 동자승 출신. 절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예? 절이요? 네,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절에 살아가지고. 동자승 출신이에요. 동자승 출신 아이돌 처음 아니에요? 맞아요. 모를 것 같아. 전부 후모할 것 같은데. 홍빈이, 홍빈이 동자승 출신. 절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와, 옆에 이렇게 보면 다수피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와, 근데 진짜 여기서 나 3박 4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너도 참 좋겠다. 이렇게 행복한 곳에 형과 함께 오더니. 너무 행복하긴 하네. 시선 한 번 안 주고. 저 가운데 나무가 정말 고마웠어요. 아, 근데 저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연광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선풍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야, 벌써 예뻐. 가자. 빨리 움직여야 돼. 와, 이건 이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진짜 안 추워요. 좋다. 아, 스쿠터로 다니는구나. 네. 3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어? 땅인가요, 땅? 저 장소에 이르면. 여기가... 저는 뱀브브릿지라는 곳. 뱀브? 어. 뱀엄. 잘 됐을 텐데. 뱀브? 아니, 힙합 느낌은 아니고. 영어로서 했으니까 힙합 느낌 살더라고. 여기가 뱀브브릿지인데. 원래는... 뱀브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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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브릿지. 팀장 장난 아니죠? 뱀브브릿지. 여기가 물도 되게 많고 되게 푸른 느낌이야. 그러니까 봐봐. 원래 뱀브이 예쁜데. 저런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이... 건기라서 그래요. 잘못 왔을 때. 이야, 여기 또 인생 사진 나오는 곳이네. 어떡해. 사막같아. 어? 왜 이렇게 안 왔어요? 너무 다른데? 너무 예쁜데? 이런 곳인데... 갯벌이 빨리 왔어. 시즌에 와야지 더 예쁜 걸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바람이 너무 좋다. 그렇지 않아? 바람이 계속 불어졌으면 좋겠어. 시원해. 좀 더 옆으로 붙어봐. 표지판에. 표지판에 붙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저거는 여기 오면 꼭 한 번 타고 가야 된대. 내가 여기 저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밴브 브릿지에서 사진 하나 찍고 왜요? 저거 한 번 타고 갈려고. 팔 파는 게 있어요? 큰애. 근데 뭔가... 큰애예요? 큰애. 진짜 신기해 저거. 재밌어요. 품차인 줄 알았어. 진짜 품차 같아. 파이의 야심작이에요. 여기를 온 이유입니다. 제가 어떻게 읽어? 보통 뭐... 포토 서비스. 사진을 찍어준다는 건가? 사장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기 계신다. 저기 계셔. 계신다. 저기 계셔. 저기 여쭤보자. 타몰라이 컵. 골라 30받. 30. 한 번 타자. 30받이면 얼마냐? 선생님이 봤더니 천 원이다. 잠시. 천 원에 한 번 타는 거야. 한 번 타자. 세 바퀴. 천 원에 세 바퀴. 천 원 넣은 거예요? 근데 세 바퀴만 돌려줘? 네. 세 바퀴. 근데 이제 기본에 따라 좀 다르게 해주세요. 기본 정신을 더 돌려주세요. 황이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차이가 없죠. 처음 하잖아요. 놀이공원에서 한 범다. 한 범다 하면은. 아니야. 저게 태국의 명물일 리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어, 이거 안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나요? 안 할 수 있잖아. 괜찮아요? 너 타? 한 명씩. 오케이. 너 먼저 타고. 잠깐만. 어. 어. 뭐야?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 마이킹이니 마이킹. 네가 무거운가 보다. 그런가 봐. 나도 타고. 어떡해. 어떡해. 너무 힘들어. 난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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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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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어? 나 타러. 저거 타요? 어? 제발. 무섭지 않게. 무섭지 않게. 무섭지 않게. 아니, 이거 애기들 타는 거. 안전벨트 보셨어요? 안전묶음? 안전리본 묶음. 리본으로 예쁘게. 안전리본.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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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오. 어떻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사람들 다 왔어. 동네 사람들 다 왔어. 내가 거기에 첫 손님인 것 같아. 승빈아. 어? 무겁잖아. 왜 안 무섭다고 그래? 왜 과거에 있으면 안 무서워.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내가 타석을 했는데 천천히 천천히 이게 동네 돌아가는 그런 속 맞아요 맞아요 아저씨가 끌고 flow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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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g 재밌다 근데 생각보다 높아요 세상에 같이 돌아요 완전 수작업이 어떡해 authors 넘네 세 부횔 넘은 거 같은데 그래서 기분 좋아 리액션 좋으니까 더 돌려주는 거지 아저씨가 엄청 좋아했어 나 이제 안전하게 쳐줬어 좀 재밌었어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나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나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나 되게 좋아하잖아 나 뒤로 할 때 하이파이브해 지금 하이파이브 예 예 아니 왜 저기까지 가서 저런 거래 내가 보니까 야 저 할아버지가 손주 태우려고 만들었다가 그래 그래 야 이거 그냥 태울 순 없고 야 천 원씩 받자 계속 한 거야 그래서 첫 손님이야 저거 진짜 어린애들 타는 거 같아 재밌어요 자기 손주 타는 건데 티비로 모니터로 근데 이거 진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 간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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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거리가 꽤 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거 2인용 잘 빌린 거 같아 편하네 파이팅에서 사진으로 꼭 남겨야 되는 장소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진도 남기고 그리고 안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는 곳 여기 봐 대박이지? 우와 너무 잘 빌려놨더라고 맞아요 아기자기 같아 조금 한국 같기도 하고 조금 가평 같기도 하고 가평이 이런 데가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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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감도 엄청 예쁘고 오 진짜 예쁘다 색감이 사진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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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아기자기 되게 예쁘게 돼있다 저 그네도 어렸을 때 진짜 타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저런 안에 올라가서 흔들흔들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기 콘센트 보면 저기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그냥 하루 종일 놀아도 되고 여기 밑에 방석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자고 가고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대 저기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도 보면 그냥 계속 책 읽으시고 그냥 얘기하고 여유롭게 그냥 우리는 계속 바쁘게 이제 지낸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는 계속 그냥 한번 축 늘어져 보고 딱 먼 산보기 좋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곳인 거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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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많이 썼어요 물가는 비슷한 거 같은데요? 미얀마랑 숙지 말고 숙박 자체가 물가가 많이 다른데 비슷하다고 근데 저기는 호텔에서 안 되고 뭐 하겠어요 우리는 열기구 타고 아 여기는 그레타타 그레타고 여기는 열기구 타고 저기 그레타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먼저 먹어봐 약간 커피 맛 나는데? 맛있지? 밀크티랑 밀크티 맞아 탈차가 엄청 달았어요 홍차에 연유랑 설탕이랑 우유를 넣어서 만든 거라서 고소한데 달달하고 우유 맛도 나고 밀크티 맛도 나고 되게 매력이 많은 맛이야 이것도 되게 약간 시큼한데 되게 달다 더운 데서 시원한 게 먹는 게 짱인 것 같아 맛있다 근데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달아서 이게 셔 응 맞아 이걸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걸 먹으면 뭔가 내 스타일이네 근데 내가 보기에 여기 먼저 와 계신 선배님들을 보니까 빠이를 제대로 즐기려면 늘어져야 돼 저렇게 풍경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빠이는 배낭여행객들이 한 달 정도 잡고 와서 그냥 풍 치 나가는 곳이야 그래 유럽 사람들은 그런가 유럽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있잖아 맞아요 빠이엠만 한 달 있어요 아 너무 편하다 몸도 시원해진다 시원한 거 맞으니까 이제 다음 일정을 가긴 해야 돼 다음 일정이 있는 건 맞죠? 그럼 즉석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아니야, 늘 준비하고 있지 다 준비했어 어딥니까?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푹 쉬었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자연경광도 보고 사진도 찍고 있으니까 이제 몸을 좀 쉬게 해줘야지 뭘 더 쉬어요 온천 온천 있어? 누가 막 태국에 온천이 있었나? 짠, 여기는 태국 현지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온천 하스프링? 그리고 자연 온천 아까 그 밴브 브릿지처럼 어 말라임인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땅이랑 그 다음에 그네 그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곡이에요 땅과 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더운데도 온천을 즐기는 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해하시죠, 이제 오, 저기 온천 즐기고 계셔 오오 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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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우와 그냥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건가 봐 아 이게 뭐야 연못 아니에요? 연못? 근데 저 물이 참 엄청 따뜻해 따뜻해져요? 네 온천, 온천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자연 온천 저긴 36도요? 네 어떻게 따뜻한 물이 그리고 저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따뜻해져요 네 여기다 가볼까? 네 일단 다들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가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가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다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가 가방을 내려놓고 오, 나 뜨겁다 여기 더 뜨거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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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근데 지금 여기 되게 숙от하잖아요 되게 뜨거워요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아, 되게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왜 이렇게 뜨거워 여기도 뭔가... 느긋하게 가만히 있는 곳인 것 같아 그런 데가 많네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오, 너무 뜨거워 시원하다 야,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이런 자연 온천은 난 처음 와봐서 나도 이런 노천 편을 처음 와봐서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해 빠이에서는 꼭 들리는 장소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더운데 온천을 즐길까 했는데 이거 막상 들어오니까 또 시원한데? 할만하네 해가 온도 시원해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는데? 야, 너 좀 부딪쳐봐 이 전에는 앞으로 넘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저 미치기 게임으로 하는데 다친 사람은 일단 그냥 벌칙일 것 같은데 자동 벌칙이고 할 수 있겠어? 너 형을 상대로? 하하하하 그게 왜? 차를 고맙지 하나, 하나, 하나 어? 야, 야, 위에 왜 이렇게 힐링하면서 이렇게 압이하게 해? 엄청 팀업이 좋네. 이벤트에게 부딪혔네. 근데 위험해. 치솟다. 밀어내고 있을 거야. 그거 먹으면 돼, 그냥. 물을 뿌려도 될 것 같은데? 물을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와야, 아기가 뜨거워! 오, 이거 맞다. 맛이다, 이거. 아, 맛이야? 어머, 그럼! 지는 사람은 여기에 너 명모를 팔아. 너 사오기.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머리가 탈색한 머리라서 꼬리발이야. 손을 기우면 한 번 손발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떡해. 야가 있어! 야가 있어, 힐링하다 해. 네, 야가 있어. 힐링 아니야? 힐링이야. 힐링한 것 같은데? 원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배운 거, 배운 거. 원래 어른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죠. 하나, 둘, 셋. 아, 이번에는 좀 홍빈이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죽어! 죽어라고 했어? 죽어니까 이기지. 고생 죽으려고 마무라니까 이기지. 죽어. 야, 갔다 와. 오, 좋네요. 나 뭘 좀 먹어야겠어. 야, 선아 졸아서. 그런 열팍한 형과 이런 게임을 하다니. 힐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사이가 좋아지는 건가? 아, 저거? 자리카. 오, 계란. 액? 아, 저게도 계란이 있어요? 네. 희한하네. 왜냐면 저기, 저 위로 가면 온천물이 또 100도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익혀 먹을 수 있어요. 고품갑. 고품갑. 아, 계란이네. 쌀마진 건가요? 쌀마진 거 아닌가? 디스 에그 라인? 노? 아, 내 하늘 셀프? 아, 직접 바구니 채로. 아. 그럼 애네버튼 이거 해온 거라고 하면 주면 되겠네? 형, 먹어봐 해야겠다. 행복. 형, 왜 저렇게 좋아하냐? 너무 행복했어. 희한 거야. 응. 톡톡. 오케이. 삶은 계란을 사. 아니, 저 위에 계란을 삶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아, 장소가 또 있어? 어, 그래서 그거를 사서 여기는, 여기서 삶을 수 있으면 이렇게 삶아지잖아. 그래서 계란만 삶는 곳이 따로 있는 거지. 아,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응. 위에 삶은 계란인 건데? 아, 그럼 그냥 먹으면 돼요? 난 알 줄 알았어요. 저렇게 당황한 게 보여서. 아, 원래는 날계란을, 날달개를 다. 날달갤 사서, 저 위에 올라가서 먹는 거야. 가위 바위 바위에서 진 사람 머리끼리. 가위 바위에서 진 사람 머리끼리. 가위 바위에서 진 사람 머리끼리? 이제는 내가 됐어, 누가 지내셔. 안 냄샌 거. 잠깐, 잠깐. 나 왔다, 나 왔다. 넌 졌다. 네가 이길 수가 없는 수야, 이거는. 안 냄샌 거 갈게. 저게 약간 가위 바위 바위 바람처럼. 자기가 깨는 게 나을 거 같아. 미안하잖아. 나 나쁜 놈 만들어? 너 아까 나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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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봐 진짜 미안해. 하나 둘 셋만 해줘. 형, 이게 예능 프로잖아요. 하나 둘 셋! 둘 셋! 진짜로?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 아까... 애는 저런 느낌 처음 봐. 제가 그래서 못 이기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됐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난 이미 만족스러운 여행이야. 얼굴 보여서... 좀 깨줄게. 저 위에 올라가면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진짜 굽는 거? 진짜로 굽는 거. 이제 진짜 굽으러 가자. 진짜 굽으러 가자. 진짜 굽으러 가자, 형님. 눈빛이 싹 빠졌는데? 아, 여기 있네. 다 놀았네. 희한하네. 더워서. 야... 80도인데? 응. 여기... 덜어둬. 나도... 저렇게 온천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네. 가장 뜨거운 모습. 창세하시나 봐요. 15분 정도 하면 딱 죽었다. 네. 저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뜨거워서. 응. 꺼내줘, 꺼내줘. 이번에는 자기 머리에 깨보기 할래요? 아니, 네 머리에 깨보기. 이러는데 안 익어 있으면 어떡해. 아니야, 익었어, 익었어. 아, 이런 건 진짜 반숙으로 또 먹어줘야 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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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꺼내, 이제 꺼내 먹을까? 네. 뜨거우니까. 뜨거워. 아, 뜨거워, 잠깐만. 참, 이거, 익었네. 어, 진짜, 진짜 뜨겁다. 와, 이렇게 뜨거워진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 옷이 좀 차가우니까. 와, 이거 까면은.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자, 오늘 나오신 제품은 달걀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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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다리미. 아, 잘 다리미, 잘 다리미. 주름 싹싹. 네. 모양의 동그래서 어디든 주름을 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옆에 이렇게 싹싹. 아, 됐다. 찍었다. 너무 잘 봤었지? 자연스러웠지? 아, 자연스러웠어요. 네. 해볼까요? 형, 머리에 한 번. 아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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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해. 오, 신기해. 반숙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맛있네. 반숙, 반숙. 그게 푸딩 같았어요. 온천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온천하고 엄청 깔끔해요. 아, 맛있겠다. 오, 신기해. 오, 신기해. 오, 신기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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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맛있어. 우리 이제 여기서 신나게 놀고 다 했으니까. 네. 마지막. 여기를 왔으면 거기를 꼭 보고 가야 돼, 또. 지금까지는 좀 약간 아기자기하고 좀 속임으로 많이 보면. 네. 거기는 완전 확 트여서 속이 뻥 뚫리는 느낌. 엄청 넓은 곳인가요? 엄청 넓은 곳? 넓은 곳? 넓은 곳? 그냥 엄청 큰 곳이야. 넓고 크고.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너무 좋은 곳. 그러니까 바로. 렛츠고. 네. 우와. 이게 왜 그곳인가요? 저곳입니다. 아, 드디어 파네. 아, 특이하다. 여기 진짜 메인이에요. 메인 장소. 오, 여기도 안 보네요. 네,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오토바이트하고 커플이랑 이렇게 여행가서 이렇게 하면 진짜 기억이 낫겠다. 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어. 우리 이거 빨리 가야 돼. 네, 뛰죠. 어, 지고 있어, 지고 있어. 이게 지금 해가 치면 안 돼.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비키세요. 아, 혜지 좀 해보자.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최종 목적지라고. 아이고. 아, 힘들어. 아, 혜지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는 일모를 봐야 되는 장소라서. 흘렀다, 해치고 있는데. 아, 혜지. 아니, 진짜 너무 많이 정상으로 올라가잖아. 그리고 여기 태국 4월은 일몰 시간이 6시 30분이에요. 아, 그래서 좀 빠르게 올라가줘야 일몰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잘 쓰였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더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혜지기야, 저기야. 여기를 안 보고 가면 파일을 찍었다고 할 수가 없어. 우와. 진짜 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여기. 되게 높아요. 진짜 특이하다. 여기 오면 꼭 사진을 찍어야 될 포인트 장소가 있어. 내가 사진을 엄청 봤지. 근데 엄청 조심해야 돼, 여기. 진짜 조심해야 되고. 뭐야, 이게? 여기 오면? 아, 찍을만 하네. 어. 안 가. 안 가. 안 가. 아찔하다. 진짜 무서워요. 오, 저건 못 쓰겠다. 저런 데 꼭 잘 쓰는 사람 있다. 뭐였지? 뭐였지? 근데 저희가 밑이 좀 이렇게. 오, 이렇게 보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근데 밑이 이렇게 좀 파여 있어요. 그래서 파여 있어서 조금 안전하긴 해요. 진짜. 너무 안 추워. 너무 안 추워. 너무 안 추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게 왜 지금 나와? 야, 근데 이거 진짜 사실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하네. 우와. 와, 야,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여기는 이제 펜스나 이런 게 앉혀져 있는 게 자연 그대로 돌려. 그냥 조심해야 돼. 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진짜 아파. 돌아올 때는 빨리 돌아올게. 진짜 조심해야 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데? 어, 그냥 그. 어,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있으니까 거기 어때? 여기가 오른쪽이 진짜 위험해 보이고 왼쪽은 좀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버트 때의 위험해? 이야. 이야. 근데 사진은 진짜 잘 나오네요. 너무 예쁘다. 1몰을 보면 아무 생각 안 나죠. 네. 그죠? 생각보다 해가 역시 빨리 떨어지네요. 그래도 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와서.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왜 보고 싶었냐면 우리는 사실 이거 일주일의 일몰을 볼 기가 잘 없잖아. 맨날 새벽에 준비하고. 그리고 1월 1일에도 우리는. 1월 1일 때는 다 같이 무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시상식 무대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이 생일에 1월 1일 같은 개념이니까. 다이어트도 4월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새해가 4월이니까. 여기는 지금이 생일에 1월 1일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라도 이걸 꼭 봐야지. 나는 이런 데가 너무 좋아.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쉴 수 있는 것 같아. 더 푹 쉴 수 있는 것 같아. 자, 뭘 먹을까요? 기다렸어요.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만찬. 맛있는 게 많겠죠? 여기야. 고고고. 빨리 먹자. 고고고. 그리고 여기가 빠이 맛집으로 검색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 그런데 가야지. 진짜 손님이 많다. 거의 외국인이 주네요. 네. 아, 저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가 진짜 유명한 맛집이래요. 빠이에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손님들이 매번 가득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생선튀김이랑. 그리고 갈비찜이 되게. 갈비찜? 태국식. 갈비찜. 태국식 갈비찜. 태국식 생선튀김인데. 무엇보다 좋은 게 태국이 물가가 싸잖아. 그런데 그중에서도 빠이가 물가가 싼데. 그중에서도 이 식당이 물가가 엄청 싼 거야.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나 이런 곳에서 음식 두세 개 먹을 걸로. 여기에서는 다섯, 여섯 개 먹을 수 있습니다. 질도 좋고 양도 좋고. 질도 좋고 양도 좋고. 누이 좋고 매구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면 난 어떡해. 이게 갈비찜 맛 난다는 거죠? 네네. 이게 갈비찜. 닭인데 진짜 갈비찜 맛이 나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60받으로 2,100원. 예? 예? 2,100원 밖에 안 해요. 저 갈비찜이. 저 닭요리가 2,100원이요? 네네. 보니까 맛이 생각난다. 먹어볼까? 너무 배고프니까 바로 먹어볼까요? 오케이. 일단 이게 진짜 유명하대. 여기서 갈비찜이. 한국의 갈비찜이랑 또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거 진짜 맛있어요. 어때? 맛있어? 갈비찜은 아니고 근데 닭강정 느낌도 나고 진짜 나. 튀김이 아니고 엄청 맛있는 순살치킨 느낌에 거기다가 약간 찜닭 같은 느낌이에요? 안동찜닭 같은 느낌. 매콤한 맛도 조금씩 있고 밥이랑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요. 저거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 이거 다 먹었는데? 하나 더 시켜요. 그래요. 하나 더 시켜요. 누가 가져왔어요. 알죠? 누가 가져왔지? 배고픈데? 아니 왜 2개밖에 안 내주신 거야. 갈비찜이. 우리 또 시키자. 또 오시면. 오! 생선. 우와, 크다. 엄청 큰데? 원, 원, 원 모어, 원 모어, 플리스. 예스. 이게 지금 생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저는 한국에서의 생선 책임을 생각해서 이 정도 접시에 나오겠지 했는데 저런 그릇에 나와서 저렇게 엄청 크잖아요. 그러네요. 네 명이서 먹을 수 있는데 6,800원. 좋다. 싸게 싸게. 가격 너무 매력있다. 잘 발려지네. 야, 치킨 같아. 진짜 치킨 같아요. 되게 후라이드 치킨 같아. 야, 후라이드 치킨 같아. 진짜. 먹어봐. 너무 뜨거워. 그치?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위에서 먹어서 그런가? 엄청 뜨거워. 아. 이거 되게 후라이드 치킨이 엄청 센데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약간. 근데 진짜 치킨 같은 식감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생선은 그냥. 그냥 뭐라 해야지 좀. 이렇게 안 세지 않아? 근육이 있는데. 고기가 살이 부어있어. 그리고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건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안 먹어보는. 맛 아니야? 우리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보는. 맛이야. 어, 저 바삭한 소리. 맛이야. 맛이야. 매콤하고. 콱초 느낌도 나고. 그래서 식초 맛 나. 그리고 고추냉이 맛도 나. 일단 향이 엄청 센 거 보니까 뭔가 그런 재료가 들어와서. 고추냉이 이런 것도 있잖아. 어, 또 놨다. 제일 좋아하는 거. 난 사실 이게 제일 맛있어. 난 이거 있으면 여기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어. 뭐 두 개 시켜도 4,200원이네 뭐. 밥이랑 잘 먹는데. 아, 볶음밥. 근데 저거만 시킨 게 아니라 스프링롤이랑 새우튀김이랑 다 시켰어요. 아, 아. 아, 아, 아. 근데 새우튀김 먹어줘야죠. 생선도 크고. 진짜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19,500원에 다 먹었어요. 진짜 저렴하네. 지금 식탁 보시면 꽉 차있잖아요. 이제야 좀 마음이 놓여요.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한 곳에서 모든 나라들의 향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거 같아. 캐니언 갔을 때는 태국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에 있는 절벽 그런 거 보러 간 거 같고 그리고 중간에 온천 이런 데 갔을 때는 약간 일본 느낌이 나고 그리고 숙소 갔을 때는 또 정글 가는 느낌이 나고 저기에서 가보고 싶어. 저기에서 진짜 가보고 싶어요. 누가 있다든지. 한 곳에서 좀 다양한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 같아. 아, 저게 또 예술이었지. 뭐야? 별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머리에 나방이 날라. 입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가 어두워서 저렇게 이마에 저거를 달고 숙소에서 내려와야 돼요. 지금 몇 시지? 일단 해도 안 떴는데? 아니, 왜냐면 엄청 어두운데? 오늘은 우리가 해를 뜨는 걸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출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진짜 주변에 칸칸하네? 4시 46분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해가 떠오면 돼. 해가 떠오면 돼. 눈을 담아도 해가 떠있어, 이상해. 우리가 오늘 지금 나가야만 이 해를 뜨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차를 타고 윤라이 전망대라는 곳에서 갈 거야. 저거 좋아하세요. 저거 좋아하세요. 저거 빛이 되게 강해. 엄청 세요, 빛이. 근데 왜냐면 아버지께서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 자, 가자. 여유롭게 보기 위해서 오케이, 레츠고. 진짜 밝다. 너무 밝다. 윤라이 전망대 이거 봐. 전망대? 응. 높은 데서 보는 사진들이 많던데 한 번에 다 내려 볼 수 있는 데네. 여기 가야겠다. 윤라이 전망대 아, 저거 진짜 너무 예뻤어. 예뻐. 윤라이 전망대가 윤라이 구름 운 자랑 라가 올 네 자래. 그래서 구름이 운다라는 뜻의 전망대인 거죠. 야, 근데 빠이에서 정말 돈 많이 쓸 게 없네. 진짜. 이것도 올라가는데 그냥 무료죠? 아니, 여기는 20받을 내야 돼요. 20받이 얼마죠? 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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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윤라이 전망대를 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이 떴어.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예쁜다. 너무 예쁜데? 근데? 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 저기도 다 별 같다, 별. 진짜 예쁜 것 같아. 뭔가 되게 두근두근대는데, 여기? 어, 여기는 뭐야? 여기 차를 파는 것 같아요. 저렇게 새벽에도 열려있어. 되게 사진 찍고 싶게 생겼다. 차서 가자. 차를 사서 어디 앉아있죠?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가? 이렇게 앉았어. 아니, 너무 깜깜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보면 진짜 우리 할 일 없는 애들인 줄 알겠다. 이런 게 여유가 없냐, 근데? 내가 한 잔 줄까? 내가 따라줄게, 네 거를. 네가, 네 거를 내가 따라줘. 술도 아니고. 차를, 차를 서서에게 따라주는. 아, 그럼 이런 게 바로 배려가 아닐까? 짠일까? 아니, 술도 아니고 짠일까? 술도 아니고, 짠일까? 술도 다 해. 어머, 잘 맞다니까. 고맙게. 투덜대면서 다 하네요. 약간 친동생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엄청 뜨고. 식히면서. 야, 엄청 달달하다. 달달해. 와, 왜 이렇게 빨리 간 걸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저희는 좀 놓칠까 봐 일찍 간 거예요, 사실. 1시간 남은 거죠? 네네, 1시간 일찍 가서. 근데 원래는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가셔도 돼요. 되게 다 밝아져도 알갱이는 늦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알갱이요? 알갱이요? 알맹이. 근데 옛날에 일출 보러 다녔었어. 옛날에? 근데 일출을 어디 장소, 특정한 장소에 가서 봐야지, 뭔가 일출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보통 그렇지. 나는 근데 절에 있을 때는, 나는 근데 절에 있을 때는 항상. 항상 보면서 일출이었는데. 아, 절이 일출 명소에 있었구나. 그렇지. 산이에 있으니까 항상 내가 보는 시점은 이거예요.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어요. 아, 넌 그냥 어디에 살았구나. 너 절이. 그때 기억이 다 나요? 그때 너무 어릴 때 그 기억밖에 없어서 기억이 다 나죠. 그리고 종종 가기도 하고. 아니, 나는 아버지가 맨날 1월 1일 되면 항상 강원도를 데려갔었어. 그러니까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때 생각 많이 나. 아, 그때 그냥 기분 좋게 쫓아다닐 거라는 생각이. 진짜 여유롭다. 차 마시면서 이렇게 일출을 본다는 게. 근데 뭔가 엄청 한가하고 그런 느낌이. 평온하잖아.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난 너무, 난 오, 올라오셨다. 다른 분들도 오시네. 아, 우리가 좀 일찍 왔네. 아, 그러니까. 다 밝아지고 나서 오시더라고요. 응. 와서 기다리게. 우리는 타이밍을 잘 몰랐던 거지. 이제 곧 될 것 같은데? 근데 야, 여기는. 30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언젠간 막힌 하겠다, 이거. 되게 일출을 좀 보러다녀서 아는데. 이제 해가 뜨고. 이 그림이 너무 웃겨. 내가 보니 발이 저기 있으면 하나는 지금은 안 뜨는데. 거의 다 떠가는 것 같은데. 그치. 이제는 나올 때 된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이 정도면 다 뜬 거 아니라고? 이렇게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져요. 일출 본 적 없죠. 알맹이는 좀 이따 나온다고, 알맹이는. 이미 저 구름 뒤에 떴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해가 이미 뜬 건 아니겠지? 그냥 아닌 것 같아. 이제 동그란 게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맹이 좀 보자, 진짜. 이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은. 네. 또 그냥 헛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약간 뭐. 지금 차도 있고 하니. 선비의 느낌으로. 네. 창작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때? 아. 창작의 시간? 그럼. 원래 근데 가사를 쓰는 사람이든. 뭐 시를 작문을 하는 사람이든. 이런 풍경을 보면서 그런 걸. 이렇게 떠올리신다고. 아, 대부분.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봤다. 창작의 시간. 바밤. 뭐야. 일단 몸풀기로 2행시 한번 보여줄게. 빅스로 오늘 뛰어줘. 아, 몸풀기니까? 응. 네. 잠깐, 잠깐, 잠깐. 조금만 바꿔. 오케이, 오케이. 왔다. 빅스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스. 스고이네. 용, 스고이네. 용, 스고이네. 용, 스고이네. 아, 이거 진짜 재밌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다 있었으면 여기. 여기 관중들이었으면 다 난리 났다고. 용, 스고이네. 새해로. 아, 몸풀기 새해. 새해로 오늘 뛰어줘. 네. 운 줘요? 감정, 감정몰이 중이야? 어? 감정몰이 중이야? 지금 보면서. 일본인 받아들이고 있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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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새해. 새해 해가 뜨고 있다. 저것은? 해. 해? 어, 진짜 큰다. 해? 어, 진짜 큰다. 해? 어, 진짜 큰다. 어, 진짜 큰다. 아, 뭐야. 이게 살아야 되는데. 아, 저게 살아야지. 저게 살아야지. 왜 저게 살아? 태훈이 저게 살아야지. 해가 뜨고 있는데. 아, 이거. 장난 아니었는데. 아, 진짜 빠졌구나. 아, 저렇게 이질적으로 뜨는구나. 아, 방금 이행시 진짜 괜찮은데. 눈치 없이 너무 떴어. 아, 이거 떠야지. 아, 아니 1시간 반 동안 안 뜨다가 네가 이행시 하니까 해가 뜨는. 예뻐요? 어, 예쁘기보다는 신기했어요. 신기해요? 되게 진한 동그라미예요. 아, 이거 엄청 이질적이다. 저 구름 사이에서 나오니까. 완전 이렇게 완전 동그랗지. 그림같이 뜨네, 그림같이.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제가 이렇게 완전 잘 보이게 떠주니까. 그림같다, 그림. 그래서 소원을 빌어보자고. 남서 빈다? 이번 빅스 앨범 잘되게 해주시고 빅스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건강하게 잘 한 해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빌지? 좀, 소원은 좀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다시. 저만 잘되게. 아, 어. 이제 이거 나갈 때는 이번 활동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 활동 대박 나게 해주세요. 빅스 화이팅. 위에, 위에. 오,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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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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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케. 엧. 오. 오. 이따. с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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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파괴 홍민 트위 트립 예! 시작됐다 이미 송카라가 왔어요 홍민아 시작하자 홍민아 시작하자 잠시만요 잠깐 멈춰주시겠어요? 자, 되게 잘 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토바이 스쿠터 빌린 거는 얼마하고 팁 같은 것도 줘야 돼요? 하루에 스쿠터가 원래 cc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데 네 저희가 탔던 게 그 정도의 가격이었고 13,000원 정도? 네, 13,000원 정도 하루에? 복제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잘 못하는 분들이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면허증도 없고 그다음에 운전도 못하고 뭐 이러면 거기 안에서 시내에서는 버스도 없는 거 같던데 어떻게 다녀요? 현지 여행사 차가 또 있어요 아, 미리 예약하면 되는구나? 네, 미리 한국에서 예약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또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런 교통수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러면 엔과 황빈 씨의 최종 한 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빠이는 여행 마니아들이 많이들 모르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을 많이 가보신 분들에게도 또 빠이를 가기 위해서 추천을 많이 해주고 싶고 꼭 태국 가시면서 들르시길 강추합니다 예, 준비됐죠? 나는 투힛 트립의 투어대로 태국의 빠이 간다 안 간다 투표해 주세요! 자,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돋보였던 우리 소방투어의 미얀마 여행 기념 태국의 지상 낙원, 영혼의 쉼터가 있는 투힛 트립의 태국이 여행기냐 과연 판정단의 선택은? 선택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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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번 주까지 결과로는 일단 이번 주까지 결과로는 어? 한 표 차예요? 한 표 차예요? 야, 이겨라 이겼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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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겼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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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아직 몰라요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다음 주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가 역전이 나와야 자연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다음 주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다음 주가 이제 축제 대결이죠 물축제 여행 대결 과연 미얀마냐? 그다음에 치앙마이냐? 여러분들 보시고 판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께다! 인생의 여행이다! 배틀! 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물 뿌리는 것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가자 가자 소크란에 왔어요 인장축제잖아 여러분 이제 이에 물의 세계로 투자한 물이 안 된 거야 올해 진짜 잘 안 되기로 해서 지금 한창일 거야 굉장히 하트할 때 정홍민아 시작하자 아무도 건들지 못해 야! 질 수 없어! 해피 뉴 이어 어린애 된 것 같다 축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에 넌 즐거울 거야 기대해 하우와 Wario today 기적 잘 지내다 하우와 Wario today 나만 이런 것 같은데 자신에게 돌아가고 싶어 그런 사랑의 동댕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